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부진해진다 아니면 주가가 약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올해 내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가 금리가 뒤로, 인하가 뒤로 밀리면서 좀 빠졌다가 또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랐다가 그런데 결국에는요. 지금 상반기 내내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주가는 오른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의 가스라이팅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로 흐려진 거지 사실 본질은 본질은 이익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차트가 어지러워 보시겠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가장 오른쪽에 이 12경기 선행지수라고 제가 좀 넣어놨는데 짙은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이게 계속 꺾여 내려오면서 금리 인상, 금리가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무너질 거고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은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지난 2년간 이어져 왔습니다만 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까지 오는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S&P 500 EPS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와 상관없이 물론 경기가 좋아야 실적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했던 원인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차에 역전했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차에 역전하면 금융사들이 좀 마진이 압박을 당하고 그러면 대출 회수, 경기가 침체가 오는 그런 예전의 사이클을 기대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게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권이 상당히 많은 자본 보강력이 있고 충격 흡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미국의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지금 높은 금리에서도 불구하고 대출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이익이 더 늘어날까 해서 높기 때문에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주가 변수, 변동성은 어쩌면 또 사상 최고치에서 엔비디아라는 실적 발표를 좀 차이시론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결국 금리, 금리, 금리 했지만 결국 이런 높은 금리에서도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이익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핵심에 좀 다가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대담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상승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지 우리는 또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될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전략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금리가 좀 또 상승했고 그리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진 원인을 찾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했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간밤에는 지표가 워낙 잘 나왔다 이런 얘기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주중반에 FMC 의사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약간 매파적이었고 금리나 가능성이 조금씩 뒤로 밀리다 보니까 주가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FMC 의사록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사실 비용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큰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소비재 아니면 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쪽 이를테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쪽도 이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나 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투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주택 역시도 좀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에서 수요를 제약하는 금리 레벨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에 좀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수요 부진이 나타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최근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동행지수는 좀 안 부러지고 있고 이익은 좋아진 상황이라서 표면적으로는 경기 선행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언젠간 부러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양치기 선언처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재작년 연말에 시장을 바라볼 때도 시장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렇지 않고 견조한 흐름들을 지금 1년 넘게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정말 경기 침체가 오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조금씩 경제 지표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크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경기 선행지표가 좀 하락하는 요인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경기 선행지수 구성 항목들을 보면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신규 주문,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주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하면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두 달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표 자체를 보면은 하락세가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6개월 연율의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4.4%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이너스 4.4%를 꼭 집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의 다컨버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사태 때 내지는 코로나 사태 때 등을 살펴보면은 이 4.4%라는 수준이 약간은 경계를 나타내는 경기 침체를 가르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보다는 약간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만 살펴본다면은 그래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좀 하락세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든지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약간은 애매한 환경을 좀 반영을 하는 게 경기 선행지표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아니면은 뭐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만약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면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증시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의 이익 주도력으로 인해서 잘 가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까지 갔다가 모제는 좀 빠졌지만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를 좀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 미국의 금리지만 미국에 대한 역량보다 이머징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일 때 다른 나라들이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어제도 좀 하락을 했고 2700 중반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도주 없는 장세라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미국의 고금리가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장세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우리나라 장세가 주도주 없다 보니까 따박따박 배당이라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고금리이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저평가 되어 있는 가치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주나 배당주 이런 것들이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가치주, 배당주 얘기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가치주보다는 배당주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가치주가 좋아진다, 아웃퍼폼한다,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려면 경기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기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가치주가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온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을 지급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 대비해서 주가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주가 레벨을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과를 살펴보더라도 배당주가 상당히 우상향하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오다 보니까 저는 가치주보다는 조금은 배당주가 낫지 않나. 그리고 3분기에 밸류업 인덱스가 또 출시가 될 거고 이에 따라서 투자가 좀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배당주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치주하고 배당주는 좀 다르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치주 아니면 저평가주라고 해야 되나 가치주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의 원인이 자산은 들고 있지만 주가가 좀 안 좋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자산이 이제 재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이익인데 이익이 나오려면 수출이 돼야 되고 수출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산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깔고 있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개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를 사자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분기배당이나 아니면 그런 약간 아직도 4분기 끝나고 배당을 집행하는 그게 그래도 지금 시기에도 좀 어떻게 좀 유효한 그런 컨셉일까요? 계절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긴 합니다. 배당을 바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분기라든지 반기배당을 조금씩은 올려가고 있는 좀 늘려가는 추세거든요. 반기배당이 있겠군요. 그게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반기배당, 대형주 위주이긴 하겠지만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한 이틀 전에 또 현대차 9% 이상 상승시키고 왜냐하면 재원을 마련해서 주주 환원을 높인다. 그만큼 시장에는 돈이 나올 종목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자본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드렸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는 매출이나 성장이 나오는 쪽이 오히려 이익이 개선되면서 ROE라든지 밸류업이 높아질 수 있는데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수주 산업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요. 우리가 환율이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외국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이 수주나 관련된 업종입니다. 이를테면 방산조선 같은 경우인데 방산조선, 자동차까지, 자동차가 최근에 급등해서 이런 섹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어떤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단을 올려간다는 관점에서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코스피 PBR 밸류를 보면 1.0배 수준에서 지금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밸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이익 성장이 보이는 종목들에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접근 자체가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들 말씀을 주셨는데 방산, 조선, 자동차 같은 업종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와 그 이외의 업종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일단 올해가 작년보다는 조금은 안 좋아질 거다. 다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수준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일단 급등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외형 성장이 제약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측면에서 나머지 방산이나 조선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창 좋아지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성장이 꺾이는 순간에는 주가가 크게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높아지는 주가 레벨을 정상화시키는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와 그 이외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근데 스토리들을 살펴보면 크게 망가지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을 좀 담아보시는 전략을 가져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질 때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견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선 방산과 같은 쪽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선 방산,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고 환율이라든지 수주, 그리고 대외 여건이 조금은 도와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자. 그렇다면 끝으로 다음 주 시장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챙겨봐야 되는 섹터들,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일정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면요. 27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되고요. 네, 한국이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이 발표가 되고 30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디렘 랜드플래시 계약 가격이 발표가 되고 3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아스코라고 하는 세계 3대 암악회 중에 하나가 또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원래 다음 주에 이노스페이스라는 한국 최초의 민간 로켓 발사 성공 기업이 상장 예정이 있었어요. 근데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돼서 아, 그래요? 네,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하는 상황에서 소형주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 왜냐라고 하면 주가 레벨 자체가 올라와서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나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주항공 기업들 내지는 아스코와 관련된 암악회 관련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시장을 하고 그때 또 이제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는 뉴스가 한번 이벤트적으로는 아까 방산 얘기를 해준 거하고 결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주 방산 쪽이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다운 EBS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